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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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남친 연락해도 되나요? 안 잊히면 연락해야 되나요? 하지마... 하지만! 하고싶만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죠. 야 금 닥터 너 모자랐다 연락하지 말래? 너 해본 적 없어? 너 해본 적 없냐고 너 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해봤지 여러분 저는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래요 경험주의자다 다 해봤... 이번에 무슨 써츄 올렸는데 욕하는 사람 거르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르고 거르는 거 가지고 난리 났더라고 이런 새끼 걸러야 됨 이러더라고 아 근데 아니 여자친구인데 남자친구인데 상대방한테 욕하는 사람 거르는 게 그게 나쁜 건가?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사람 만나봤었죠 근데 거르는 게 신탄이 편하더라고 어쨌든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저도 다 해봤어 나도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뭐 해? 친구들이랑 권하기 마시고 전화도 해봤어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 여친한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했냐? 핸드폰 기사 핸드폰 기사가 그 뭐 통화까지 한 적 있는데 거기다 했는데 와 잘 지내니 했는데 핸드폰 기사가 에? 여보세요? 여보세요 하니까 끊었죠 왜냐? 아 남자친구 생겼나 보다 아 씨 얘 남친 생겼네 아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어떻게 새로운 남자가 생길 수 있지? 이러면서 끊고 근데 그거 언제 알았냐? 세 달 된가? 그냥 봤는데 번호가 그 번호가 아닌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해봤어 저도 내 눈이 많잖아요 뭐 제 엑스들이 인터넷에 나가 만약에 감댕터 얘 되게 진중한 사랑 하라 그러고 막 그러지? 얘 만날 때 되게 별로였다 이러면은 할만 없어 할만 없어 딴 데 봐 할만 없어 딴 데 봐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안 좋았던 시절이 있죠 저도 누군가에게 똥차했지 않았을까? 그런 날이 있었겠지 그런 날이 당연히 있지 근데 이제 제 말에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다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하세요. 저는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근데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하고 싶었던 적이 꽤 있죠, 당연히. 근데 나는 이제 밤에는 안 하는 게 낫다 할 거면 아침에 밤 10시는 좀 그래. 저는 반대인데 원하시면 하세요. 하지만 말리지 않습니다. 오늘은 왜 더 재밌냐면 요하정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몰랐는데 그 말을 계속 하니까 끝나고 나서 힘들더라고. 이게 혈당 스파이크지. 이게 혈당 스파이크지. 뭐 혈당 스파이크든 텐션 스파이크든 요하정. 좋아요. 협찬 아닙니다. 협찬 들어오나요? 환영합니다. 여자가 너무 예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나요? 너무 예쁘면 부담스러워. 여자들도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. 그럼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? 난 좀 부담스러워. 너무 예쁘면 부담스럽다? 라기보다는 너무 내 스타일이면 부담스럽죠. 아무리 예뻐도 내 스타일이 아니면 사실 나 저는 알바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거는 그 여자가 부담스럽다기 보다는 그 여자한테 딸린 늑대들이 부담스러운 거지. 내가 이제 그 여자가 나를 엄청 대시를 해. 그 여자가 나에게 엄청 직진을 해. 그러면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. 그 여자분이 나한테 직진하지는 않고 다른 분이랑 뭔가 재는 느낌도 나고 스토리에 다른 남자랑 그냥 누구누구 오빠와 누구누구 오빠와 요아정 누구누구 오빠와 현대모터스 순천모터스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오는 사람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지. 정말 예쁜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하고 이러면 부담스럽진 않아요. 정말 예쁜 여자가 그냥 오롯이 나만 바라볼 확률이 높진 않아. 이거는 사실 난 경험 논자야. k1 내가 20살일 때 그런 적 없어. 21살일 때도 그런 적 없어. 24살 때도 그런 적 없어. 30살 때도 그런 적 없어. 부담스럽지 않다는 건 오히려 거짓말이다. 하지만 본인이 너무 예쁘신데 본인이 직진이시고 남자한테 직진이시고 그러시면 그 부담이 그 남자분한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셨겠지만 대다수의 예쁘신 분들은 주변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여자분들도 의도치 않더라도 그냥 잠깐 싱긋 웃어줄 뿐이야. 그냥 지나간 선배가 지나간 선배가 야 리나야 우리 밥 먹을까 했는데 선배가 바빠서요 다음에 먹어요 싱긋 했는데 그럼 이제 선배는 다음에 먹는구나. 이제 이렇게 돼서 리나는 낚시줄을 안 던졌는데 혼자 낚시줄을 이렇게 물고 있어. 아니 잠깐만 나도 안 잡을 거야. 나도 잠깐만 너 나와 했는데 아니 넌 나 잡아야 돼. 이런 애들이 있어. 넌 나 잡아야 된단다. 이런 애들이 있다고. 그러니까 그런 딸린 딸린 애들이 많아. 딸린 물고기들이 많아. 그런 분들 중에 딸린 물고기들 중에 눈치채고 아 이게 내가 오버라는 거구나. 나가는 분도 있지만 혼자 화를 내는 분도 있어. 날 갖고 놀았어. 날 갖고 놀았어. 혹은 그 다음 나야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걸 대충 아는 거지.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을 해봤을 해봤지 않았을까요? 저는 해봤던 거 같기도 하고. 그래서 그런 걸 아니까 그런 느낌을 아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 근데 그 여자분이 다 정리를 하고 칼 같다. 부담스러울 일은 별로 없죠. 오히려 좋지. 내 여자친구가 되게 예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좋아하고 나한테 잘하면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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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